안녕하세요. 멜론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드디어 제 다섯 번째 앨범 오집 앨범이 멜론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먼저 선공개했던 연예시대라는 곡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요. 지금 오집 앨범을 공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설레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선공개했던 곡과는 또 다르게 방시옥 PD님과 라디 그리고 정엽 선배님과 앨코리즈가 함께한 정말 다양한 곡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기존에 제가 했던 발라드 외에 정말 락이나 아니면 빠른 템포의 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감을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이틀곡은 친구자라고요. 친구자라뿐만이 아니고 앨범 수록곡 중에 몇 곡 이상이 정말 우열을 받는게 힘들 정도로 타이틀을 정하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즐겁고 기분 좋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해주신 우리 멜론 가정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오집 앨범 이승기 오집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